사랑아! 사랑아! 여기 살아 있는데요 계속 껌딱지마다 쫓아다니는 놈이에요 해넘어갈 무렵인데요 어디서 소리가 나갈래 쫓아갔더니 어포링까지 쬐깐한 게 이제 나와갖고 개들한테 공격을 당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사랑아 여기 들어왔어요 여기가 사랑이 방이네요 사랑아 내불러 다 먹죠? 달렸습니다 세계를 먹는 분절 아니에요? 맞아요 영양가가 섞을 것 같아서 이거 분류를 다 섞어주는 거예요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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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사랑이 먹자 아아 고기가 아뇨 아 Tour 어이구, 배가 올바라 고파서겠네. 이걸 그냥 한 번에 사놓냐? 먹으라니까 살 것 같아? 어디 가세요? 병원에 투석하러 갑니다. 일주일에 세 번씩 투석을 하고 있는데 4시간 동안 하고 와야 해요. 사회에 들어갔어요. 속이 질이 시로 들어가는 못 맞아요. 구멍으로 구입을 합니다. 다행히 저 피곤으로 주면은 자가야 해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